야! 네가 내 이름표를 키워라! 깡시 형! 이 지옥 속에서 살아라!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형밖에 없어요! 형이 꼭 이기셔야 돼요! 야 미치겠다 정말! 이 지옥! 러닝블리 언제서부터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어요! 이런 표글을 많이 잤어요! 와 정말 진짜 야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 야 저 철봉이 그런 용도였어? 야 이거 어떡하지? 하나 둘씩 아웃되는데? 이것도 이거 민수 형 이 형이 또 나만 남겨가지고 또 지금 마지막에 또 가지고 놀다가 지금 나를 아웃시키려는 모양인데 아 이거 정말 진짜 대리야! 어 형! 다 아웃됐다 다 아웃됐어 형! 아니 왜 또 여기를 모르겠어 어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야 지금 지옥도 아웃됐고 형! 제 생각에는요 응 민수 형이요 응 형과 승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거 혹시 모르니까 먼저 드릴게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아니 둘이 남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미치겠네 어?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민수 형과의 이 뜨거운 인연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 나 정말 왜 이러시지 이 분 정말 아니 근데 이거 푸짓 이거 보라 그랬는데 왜 안 틀어주세요? 아니야 아니야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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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뭔지 알아? 공기야 공기? 왜? 왜요? 죽기 전에 마지막 들이키는 그 공기가 아니 게임인데 저 형 무슨 죽고 뭐 이런 얘기인거 같은데? 너희들은 나를 원망스럽기도 할거야 많이 원망해도 돼 하지만 티를 내지 마라 물어버린다 아유 잠깐만 내가 너희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줄게 나를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어?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? 너희 동료들이 없어질 때마다 내 이름표 조각들이 보여줄거야 그 조각들을 모아서 내 이름표를 완성할게 비로소 내 등뒤에다 붙일 수 있겠지 그리하면 나는 아웃된다 조석이 나는 아직도 네가 내 등에 이름표를 붙이던 너를 잊을 수가 없어 2년 전 얘기 2년 전 얘기 두사랑 한 phen걸 won 1,2,2,2 suff 등 Phoher 1,2,2,3 에프쿠키 사냥 더치가 영어로 뭐지? 터치가 영어로 뭐지? 터치요. 터치의 영어로 터치요. 터치의 영어로 터치요. 아우! 아우! 아! 아! 언제나 언어때군 환영합니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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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오셔도 무서워요 형님. 아니 진짜 기다리게 나오셔도 무서워요 형님. 아니 왜 저거를 찍고 나오세요 형님. 아니 아니 왜 그저거를 찍고 나오세요 형님. 한두 번 일이야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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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그건 맞는 일이에요 형. 아니 형님 참 커넥하게 나왔어요. 멘트하는 하나가. 이랬어 진짜 커넥하게. 아우! 에이 너 따라갈래 뭐 넣었지. 아우 형님. 자. 둘이서 가위바위보. 에? 아니 왜요. 가위 바위 보. 가위 보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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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고 진짜 가나? 형! 어떻게 여기 좀 가지라고 하는데요.